안녕하세요 세븐틴 입니다 예고즈 라이프 좋아 라이프 라이프 우승과 최현솔 2차 세븐틴 PHK 와라 와라 예고즈 라이프 페이드아웃이 중요하니까 아, 서명호 때부터 김민규 에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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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이 쇼 되겠다 진짜 괜찮대 에이처 이게 더 낫고 안돼 웃고 정색해 바로 첫번째는 하하 맞추고 두번째 때 웃으면 안돼 웃어봐도 하하하하 스무건더 와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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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를 만들려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새로운 단어들 아니면 랩트 앤 라이트는 오를로 다 부르고 오목오목을 랩트 앤 라이트 이렇게 하면 안돼 랩트 앤 라이트 맨 앞에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와아 캐나스의 나라를 머나나 스무틴하 캐나스의 청춘은 누굴까? 스무틴하 우리의 청춘은 누구게 우리의 청춘은 누구게? 스무틴하 캐나스의 청춘은 누구게? 캐나스의 청춘은 누구게? 캐나스의 청춘은 누구게? 스무틴하 아무래도 다른 걸 만들어도지 막 랩트 앤 라이트 앤 라이트 앤 라이트 앤 라이트 앤 라이트 앤 라이트 앤 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한 번 더 유지야, 모우를 파워로 캐럿트 같아 캐럿들이 화음을 해주는거지 같이 불러주는 노래 건이 불러와라 갑자기 나오는거지 순간이 시작했어 달리고 달리고 고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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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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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진지함 줄이냐 순간이 부르는거에요 좌우가 너무 재밌어 이거 동작을 못해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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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그리고 마지막 이름 고려던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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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es 말씀 두 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